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계속 HSK 5급 독해에서 제일 힘든 일부분에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단어들만 정리하자 육단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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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에는 차이점은 뭘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시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이런 뜻, 나의 마음속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런 뜻이든지 생각이든지 감정이든지 태도를 나타내다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는 울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다 쿨了,表示, 다 헌성신, 상신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이에요. 表示他很傷心 이런 뜻, 생각, 감정, 태도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이고요. 表達은 뭐냐면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말로. 제일 많이 쓰는 경우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불만이 있습니다. 야! 뭐냐면 나. 表達이라고 합니다. 말든지 아니면 표정이든지 자기 동작이든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남한테 표현하는 것을 表達이라고 해요. 특히 말에 많이 사용합니다. 表現은요. 表現 정말 많이 씁니다. 表現은 어린애한테도 쓸 수 있고 어른할때도 쓸 수 있습니다. 表現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 아니면 품행입니다. 어린애한테 쓸 수 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너무 활발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잘 놀아요. 그때 나表現도好 라고 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며 이런 태도의 품행입니다. 表現도好.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表現도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表現不好. 表現不好. 퍼포먼스 하는 것이며 이때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表現이라고 합니다. 表現은 나타내는 것, 뜻, 감정, 태도, 표단은 표현합니다. 말로 아니면 표정, 동작. 表現은 나의 품행을 말하고요. 마지막 표현은 퍼포먼스. 오케이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他的这番话, 이番는 말의 양사예요. 말의 양사입니다. 말의 양사구나. 替我们 우리를 대신해서 포인트하려 했습니다. 意見, 의견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表達이에요. 观众们,全身观众사자성입니다. 全身观众 아주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观众은 집중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魔術师, 마술사인은精彩的! 뭘까요? 퍼포먼스 답은 D. 간단하죠? 绿灯은 녹색불입니다. 行人,车량, 행인과 차량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뜻을 알려줍니다. 가세요, 가세요 이런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답은 B, 表, 士, 자. 마지막,他在公司, 회사에서 요의 아주 우수했습니다. 领导, 리더, 영도자,决定给他 생지,加薪. 생지는 성진하다는 뜻이고, 新年薪水자는 월급,加薪. 월급도 올려주고 성진시켜줍니다. 왜요? 회사에서 그런 뭐죠? 그런 태도, 열심히 하는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의 좀 답은 C, 표시입니다. 表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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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입니다. 여러분, 손이 손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친구 러고이! 파이팅!